아 물건이 뭐 여쭤놨다 대놓고 쓰던지 아아 너 때려부리라 아 때려부리라 한 번만 때려봐 한 번만 참아봐 한 번만 참아봐 한 번만 참아봐 개새끼야 왜 그냥 한 번만 더 참을 날씨가 어딘가고 그건 네 사정이고 야 너 새끼가 뭐해 개새끼가 경찰이나 부를게 너 너 여기가 있어 경찰 부를게 개새끼야 경찰 부를게 이 시발놈의 새끼야 이 경찰 부를게 시발놈의 새끼야 부를게 자식아 가만있어 너 가만있어 경찰 부를게 개새끼야 아 너 혹시 물건 살려고 그러는데 왜 왜 못해요 사정이고 행정부터 차라든가 야 너 개새끼야 니게 해서 부를게 시킬 거 아니잖아 이 시발놈의 새끼야 너 저기 딱 돈을 부숴면 되잖아 야 너 차 지내 가능할 적에 야 사정했어 애정 너가 있어 경찰 부를게 너 이 개새끼 아니 아저씨 우리 당장 시켰잖아요 니새끼 잠깐 됐는데 못됐는데요 너 새끼야 너 뭐해 새놈의 새끼야 못됐는 법이에요 야 호들났어 차 낫게 잘 못있냐고 아 호들났어 아 호들났어 야 이 새끼야 부를게 자서 부를게 가야 되잖아 그걸로 여쭌다 배놓고 여쭈다 배놓고 여쭈다 배놓고 여쭈다 배놓고 여쭈다 배놓고 여쭈다 배놓고 여쭈다 배놓고 너 가만있어 여쭈다 배놓고 아 정말 너 새끼 좀 마실걸 안ya 나 가 나가 나가 차 빼 차 빼 there'll go 여쭈다 배놓고 여쭈다 배놓고 이사 한 번 친 거 봐라고 박혀 박혀 이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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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거 아냐 야 결승전이 아저씨 우리 깍깍이 격을 세워놔 있잖아 아니요 왜 뭐 못 세운다고 그래요? 아저씨 왜 그래요? 자기도 골고 안 썼잖아 이리도 골고 안 썼잖아 왜? 족하는 새끼가 어 저 뭐하냐 정말 족함도 안 썼잖아 역할이 없다 든 사람이 어딨어? 왜 써요? 이같이 누군 문을 열어 문을 못 문 준다 해 됐다고 빨리 빨리 갔다 개새끼는 못 얻어내봐 개새끼 내 잡혀지잖아 이 사람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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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